글리터 메이크업의 매끈한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서 일명 물쿠션 물쿠션 파래 아쿠아 쿠션이 써있네 아쿠아 쿠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촉촉함이 오래가는 이후로 보니까 마린 콜라겐 마린 콜라겐 마린 콜라겐이 콜라겐 중에 제일 흡수력이 좋고 되게 비싼 콜라겐 시원해 커버력도 좋아요 지금 눈가 주름이 다 없어지고 있어 중요한 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3중 기능성이에요 뭔데? 자외선 차단제 따로 바르고 너무 싫어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지식도 꽤 높아서 정말 피부를 보호해주면서 촉촉함을 유지해줄 수 있는 너무 시원해 불쿠션 진짜 촉촉해 아니 어떤 거를 촉촉하면 커버가 하나도 안 되거든 왜 발랐는지도 모르는 게 있어요 색 다 난리났어 계속 발라 조금 추정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가 글리터 메이크업 할 거잖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살짝 떨어지니까 추가로 발라야 되니까 눈 쪽은 좀 살짝 얇게 바를게요 지금 이렇게 매끈하게 표현됐는데 영양 성분도 많아요 뭐? 해양 콤플렉스 해양 콤플렉스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마린 콜라겐 진주 성분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정말 수분 쿠션 물 쿠션이라고 하는 진주 가루가 있어서 그런 거라도 은은한 광채가 있네 그쵸 진짜 가을에 필요해요 쫙쫙 갈라지거든요 피부가 펌핏 아피요 펌핏 아피요 펌핏 펌핏 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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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핏 아피